세계 지도하고 똑같다이요. 누나님 완전 난리가 났네 여기. 어떡해. 이 난리나 이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. 아 여기 도배 좀 해야겠다. 쉽지 않으세요 내가 드릴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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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여기다. 아이고 매. 아이고. 으악 으악 으악. 고매 완전히 그냥 무슨. 게찹 아니에요. 아이고 난리 났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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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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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좀 들어봐야지. 알았어요 내가 내가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허리 아프신데 이걸 욕심도 아니고 한 번에 들으실라 그래 이걸 또. 저거 조작 바닥에 장 앞에. 어느 조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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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. 요작 요작. 예예. 아이고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요작 요작에. 오케이. 누님 이게 지금 15년 된 거네 이 벽이. 그쵸. 아니지 도배는 야는 나이가. 나이가. 몇 살이에요? 18살이니까. 18년 된 애기지. 18살이에요. 네. 이 오두막 치인지 18년째니까. 그러니까. 아휴. 집이 오래돼서 곰팡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임시 방편이라도 도배를 하고 싶다는 성의실 위에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이때 아름다운 꽃밭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영원한 단짝 김용석 원장이 찾아왔습니다. 장훈 형님 어디 계세요?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? 장훈 형님. 응? 원장님 왔다. 네? 응. 원장님. 원장님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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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길이 없어. 길이 없어. 길이 없어. 길이 없어. 나 지금 제대로 찾아왔나 한참 고민했어요. 언제 오지. 완전 반가워요. 어머님. 어머님 어디 계셔. 어머님. 여기가 좀 나왔는데. 너무 더워서. 지금 다 땀이 젖었잖아요. 너무 더워서 나왔으니까. 외출했어요. 외출했어요. 원장님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. 네. 일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와보니까요.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. 봐봐. 손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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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나. 여자손같이 예쁘게 생겼구만. 손재주가 너무 좋아. 이 손재주가 좀 필요합니다. 들어와 보시죠.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. 들어가시죠. 들어오세요. 여기가 지금. 네. 봉팡이가 들어와서 벗겨지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 전부터 누님이 수리하고 싶었는데. 손재주가 아파가지고 못하셨거든요. 싹 바르면은. 그렇죠. 훨씬 예뻐 보이겠습니다. 괜찮겠죠. 네.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. 잠깐만 내가. 올라가시게요. 내가.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. 괜찮으세요? 잠깐만. 원장님과 성희 씨가 합을 맞춰봅니다. 붙이는 벽지는 한 번 잘못 붙이면. 재사용이 힘들어서 잘 맞춰서 붙여야 하는데요. 잘하시네요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금손인 원장님과 예전에 도배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저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. 어때요? 잘 붙였죠? 감쪽 같죠? 마지막으로 포인트 벽지까지 발라주면 도배 끝입니다. 이야. 멋있어요. 멋있어. 멋있어. 어때요? 잘 붙어. 좋네. 포인트가. 큰일 났다. 나 밤에 사무는 게 생겼네. 이거 쳐다보느라고. 여기 막 곰팡이 막 오만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. 좋아요. 도배 전후 비교해보니 훨씬 화사해진 게 느껴지시죠? 네. 고맙습니다. 암세가 있을iggs 가운데.